전국이 핫 뜨거웠던 지난 7월 계절을 한 발 앞서 진행된 네파 2013 FW CF 촬영 현장 짜자잔! 따끈따끈한 신상 다운주킷들이 오늘의 주인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캬! 탑피엠이다! 네파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월에 아주 더운 여름에 주면 좋아요? 좋네요 헤딩 주세요 촬영의 첫 번째 주장은 바로바로 남신 포스를 마구 뿜어대는 니쿤! 근데 남신이 어째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바보! 바보! 동생 준우의 놀림에 심기일전! 이번엔 깔끔하게 성공! 역시 니쿤 최고예요! 주스 양면 재질이예요! 그래서 밖으로 내밀 수 있고 또 안쪽으로 내밀 수 있고 저랑 우연이가 만나서 퓨전을 하면 후렴이 샷! 다 꺼져요! 아하! 다운 재킷 한벌로 무려 고거래 스타일이 연출할 수 있는 포르테 알이 이번 CF의 주인공이었군요! 올겨울 우리나라를 뜨겁게 강타할 필수 아이템! 포르테 알! 완전 대박 예감! 제대로 몸이 풀린 우리 귀요미 3인방! 쭈쭈쭈쭈쭈! 저희는 아직 큰 여름이 들어오고 여름은 두 분 겨울이죠? 여기 입고 있으면 바람 터가지는 위치 역시 내 파예요! 저희는 미리 입었어요! 겨울을 눈이 찍혀요! 가까운 매장에 있습니다! 쿨! 환상큼이 고은 등장! 와! 진짜 예쁘다는! 이번 촬영은 얼핏 봐도 고난이도로 보이는데? 하지만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단번에 성공하는 니쿤과 고은! 호흡이 끝내줘요!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크업! 우영의 깜찍한 엔지로 웃음꽃 만발! 지금 너무 더워요! 한여름에 누구보다 빨리 겨울을 준비하느라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에 들어가면 더위는 아웃오브 안중! 너무 멋있당! 다음 촬영을 위해 늠름하게 등장하는 2PM! 김남삼방! 김남삼방! 언제나 유쾌함 충만! 더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즐겁게 촬영 중인 2PM과 고은! 넵타 2013 FW 신상 다운지킷! 포르테 R! 직접 입어본 소감은? 두 가지의 파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양면 글쓰당! 하나를 샀는데 두개를 산 느낌!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못하다가 내일은 이렇게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못하다가! 아침에 일하러 갈 때는 이거 이건데! 저녁때는 이걸로! 다운자킷 한 벌로 두 벌의 휴가를! 올겨울 멋쟁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화려한 뒤집기 신공을 자랑하는 태경! 유독 강풍기 사랑이 남달랐던 준케이! 근데 포르는 괜찮은지 걱정되나? 전 아직 괜찮습니다! 허리가 튼튼한 남자! 허리가 부실한 남자! 괜찮아요! 해낼 수 있습니다! 준케이가 뭐라 하건 혼자서도 참 잘 넣으면 쏙크란 매력덩어리! 태경이는 주황난 그루기! 우후훗! 투핀과 김고은의 상큼 발랄한 매력이 돋보이는 이번 CF! 센스있는 여러분들도 네파다운 재킷! 포르티알과 함께 행복한 겨울 되세요! 2013 FW 시즌도 역시 네파! 기억하세요! 꼭! 멋진 모습 입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기쁩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네파는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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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파는... 네파는... 자유다! 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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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파!